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땀이 막. 나 하지정맥류 더 올라왔어 지금. 나 하지정맥류야? 지금 일 하도. 너 진짜 하지정맥류가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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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정맥류야 이거. 맞아. 야 이쪽만 오늘 내일 해서 형. 저 끝까지 여기만 걷어내도 다행이에요. 여기 쓰러져 있는 것만 걷어내도 사실 오늘. 아마 다 연결되어 있어서 뜯으면 아마 다 떠야 될걸. 그러면 누나 오면. 바로 일 시키죠. 어떤 일. 풀을 바로 꼭비해야 돼. 왜냐하면 오자마자 뭘 자 먹을 거 먼저 주는 거는 어울리지 않아. 그래 맛있지 또. 그러니까 오면은 바로 인삼하고 바로 우리 어제처럼 우리 일하는 거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여기에 투입시키죠. 다음은 어차피 우리가 2박 3일이죠. 두 번째 날 오는 거잖아요. 지하 누나? 지하 누나. 아 못 잘려나? 저한테 접이식 침대에 있습니다. 창력 확벌지. 땅을 봐봐 이게 나오나. 되게 호기심도 많고. 모험심이 강해서.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그냥 안 볼 거 같아. 우리를. 어디 집에 오고 있대? 몰라요. 전화를 한 번 해봐야겠다. 전화를 하고 형. 한 도착하기 30분 전이야 그때부터 좀 일을. 30분 전이 10분 전이라면서. 10분 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야? 어디야? 나 서울인데. 어? 집이야. 누나. 누나. 누나 고생이 들어갈 것 같아. 누나의 선택을 지지해. 잘했네. 오고 있어? 어. 누나 얼른 와. 얼마나 걸릴까? 왜? 뭐 파티 준비했어? 파티에. 너 완전 서프라이즈. 깜짝 놀랄걸? 아 진짜요? 카펫다가 주려고? 아이 그럼 누나. 레드카펫은 너무 식상하잖아. 초록카펫. 초록카펫? 오지 기대된다. 지금으로부터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아 알겠어 누나. 알겠어요. 조심히 와. 자 일을. 해볼까? 우와 진짜 다 초록색이네. 셋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다들 깨끗하게 정리 잘하는 스타일인가. excel crit. 수술 안아 주세요. 쉽게 해 보셔야. 반대로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힘이 없는 멤버들. 그렇게요? 네네. 그럼 어떻게 알아? 이렇게 가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는거야 이렇게? busca. 무서운 자의 낯갈기. 잘 들겠지 뭐? 어우 무서워 너는 풀을 하고 있고 종훈이랑 내가 벌초를 하고다가 지하를 맞이하자 그래서 바로 일을 시키자 낫을 주고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지하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30분 안에 쓰러지는 거야 어 벌써 그만큼 했어? 형 진짜 카펫처럼 됐네 우와 여긴가? 여긴가? 뭐야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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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웃음소리는 우와 우와 어서오세요 우와 여기 진짜 덥다 여기야? 어서오세요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치마를 입고 왔어? 왜요 왜요? 아니 여기 처음 등장할 땐 예쁘게 입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입고 여기를 이렇게 걸어오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 근데 예쁘다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이렇게 커 근데? 하하하 큰일 났네 하하하 나 앉아 앉아 이거 깔고 앉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깔고 앉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하하하 왜왜왜왜왜 왜 저거 원래 아니야? 어디요? 아니구나 이거 이거야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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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